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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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보기보다 성질이 조금 안급한 것 같아도 급하다 응? 그리고 너 성질 나면 막 말하네 막 말하네 앞뒤 안가리고 너 옷이 더럽네 근데 귀 좀 닫아라 귀는 마라버리 열어놓고 다니라 너의 말도 잘 듣고 아이라? 맞아요 겁도 많으면서 왜 너무 많아 그래 많이 들어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그렇지 않아? 응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잖아 너는 그렇지? 네 너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거든 그렇지 않나? 응? 겁도 많고 어머니한테는 한 번씩 가다가 조금 마음이 섭섭한 건 있어도 어머니한테는 잘하라고 노력은 안해 어머니 계시지? 따로 따로 사시지? 그래 어머니 계시나 그래 네 만나긴 만나나? 아니 안 만나나? 네 언제? 여섯 살 때 여섯 살부터 넌 엄마가 없어 사주 팔잖아 근데 가슴에 그게 원망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없나 응 근데 왜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몸에 한 번씩 가다가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라나? 원망이라나? 쉽게 이야기하면 가슴에 응어리라다 만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아니야? 그게 엄마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응 그냥 응 그냥 그냥 뭐 만나면 잘 만나지도 않은데 응 만나면 그냥 만난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데 만나니까 만난 거지만 늘 그게 이제 맴돌고 있다는 거는 내 몸 쪽에 내가 어는 중에도 있어 그런 게 자신감이 없어졌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본인의 지금 드라마 있지 않나? 드라마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응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가다가 잘 참고 가다가 원인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다든지 나의 생각 내가 뭐가 안 풀린다든지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정신이 없어 화가 나고 화가 주체를 할 수 없다 응?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그래 그러면서 첫째는 지금 외모도 마찬가지잖아 원인은 이제 거기에 컴플렉스도 많아 첫째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 또 지금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군대는 재단에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직장은? 대학을 다시 들어가나? 아니요 일하고 있어요 어디로? 식당에서 응 식당에서 어디 본인 식당이야? 아니요 아니지? 네 그래서 직장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다 뭐 요리 사러 갈거야? 아마 요리 사러? 그런 생각이야? 네 앞으로? 네 그래서 식당가서 하는거야? 네 어쨌든 본인은 내가 움직거리고 가는게 좋은가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맞아요 맞지? 막 이렇게 움직거리고 네 또 내가 여기에서 어쨌든 일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거 누가 도움 없이 나는 갈 수 있다 용기가 대단하네 용기는 대단한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남이 눈치 안보고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 네 맞아요 응 그러고 한 번씩 머리 아프지 않나? 응 응 응 잠도 푹 자는거 같으면서도 어찌보면 부지런한거 같으면서도 게으르고 맞아요 응 내꺼도 정리를 잘하면서도 정리정돈이 잘 안된다 네 정리한다고 하는데 응 잘 안되고 내 마음이 뭐가 허트러지면 자주 그런거 같아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정리가 안된다 자중이 안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안돼 잘 하다가도 지금의 하는 일에서는 만족을 하고 네 응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데서는 만족은 하지만 또 이동하려고 생각은 해 응 이동수는 들어와 있다 응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딸게 좀 많다 네 생각은 짱 왕꼬하네 응 네 어쨌든 한 2년 안에는 니가 모든걸 해결하려고 그래 2년 네 맞아요 25 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모든걸 다 따고 싶고 네 완벽하게 하고 싶고 네 내가 어디로 가도 큰소리치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도 하고 싶고 네 지금 그게 딱 니는 2년 2년 동안만 지금 지금부터 내가 해보면 2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니가 하는 지금 지금 뭘 하고 싶은데 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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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식당에서 뭐해 뒷 뒷 주방에 있어 네 아직까지 초짝 있네 일시 그거 딱 힘들긴다 맞아요 하겠소 열심히 일해봐야죠 니 이 마음 먹은지 얼마 안됐잖아 어떤 식당에서 가갖고 니 이 마음 먹은지 얼마 안됐잖아 네 니 끈기 없잖아 끈기는 있나 네 하려면 어 그걸 하려면 하지 인내는 인내도 있나 군대 갔다 와서 마음 바뀐 거 아냐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니는 끈기가 최고 좋은 것 같은데 끈기가 좀 완전히 있어야 되는데 니는 하려고만 하지마 니 마음이 한 번 딱 거트로 짚어보면 나쁘잖아 네 아니야 맞아 니가 지금 가는 거는 딱 좋은데 손은 딱 나쁘잖아 나쁘면 니 모든 걸 포기할라 그래 그치 포기도 빠르고 하는 것도 빠르고 네 또 생각도 빠르고 네 니 머릿속에 굴러가잖아 네 맞아 그치 네 어떨 땐 화가 나도 꼭 참네 네 음식하는 거 내도 할 줄 알아 하는데 니 아직까지 배우려면 끝이 없다 일식은 스시 잡는데도 열이 없어 여기 손에 열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아직까지 니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네 일본도 가야 되고 네 네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일단은 몇 년 계속 해 보려고 생각 5년이다 앞으로 네 니가 28일까지 참지 않으면 니는 내리막이 되어버려 니는 돈도 벌어야 되겠고 네 첫째는 돈이잖아 네 맞지 네 그리고 몸은 야무지고 단단해 아직까지는 단단한데 첫째 이후로는 내가 어느 정도 간에 또 옳은 직장을 잡고 옳게 가고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뭘 하더라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일식집에서 산다 하니까 네가 첫째는 손에 열기가 많이 없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도 버려야 돼 네 아직 안 버렸잖아 버렸나 아니요 그거 버리라 네 어찌 보면 딱 아빠하고 똑같은 성품 같아 그치 네 장가도 빨리 가고 싶고 근데 장가도 좀 늦게 가거라 네 니는 좀 늦게 가야 되고 그러고 한 번씩 니 하남에 살기가 있대 뭔 살기가 있는 줄 아나 모르지 네 니 성질나면 앞뒤 안 가리잖아 맞지 네 딱 한 시간만 성질나면 나머지는 내가 방 꾸기는 거 아이가 그치 네 음 근데 니가 아버지 손에 잘한 거야 네 할머니는 할머니도 손에 잘했지 네 할머니가 뒤에서 많이 공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하시네 네 할머니 폼에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나와 7월 6일 새 뱀때 같으면 니가 끈기만 있으면 하겠다 그 대신에 5년 해라 5년 네 5년 동안 니는 눈살미도 좋아 성질만 안 내면 네 니 보기엔 억수로 착하게 보여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찾겠니 하하하 아이가 맞아요 니 쇼가지 더럽잖아 그치 네 그리고 니가 이해를 되면 이해가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니는 끝까지 안 돼 고지시감도 있어 네 사람을 좋아하지마 조금 겁도 많다 네 두려움도 좀 있고 그치 네 그런데 7월 6일생 치고는 뱀때거든 네 근데 작년까지도 큰 애 운때가 별로 없었다 올해 초도 마찬가지거든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운때가 살살 들어올 거야 가을부터는 네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데서는 하는 데서는 조금 더 열심히 식당에서 여기에서 그만둬라 소리 할 때까지 대신에 한 1년 내년에 4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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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다섯 5살 되면 아마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일본을 한번 간다 소리 나올 거야 네 일본에 가서도 내가 스물여덟 때까지는 모든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아리가또 해야 돼 네 알았지 어쨌든 직업은 잘 됐겠네 감사합니다 응 니는 서비스업이 잘 맞거든 네 친절하네 친절한데 욱하는 성진만 좀 버리면 괜찮을 거 같아 네 그리고 앞으로 돈도 뭐 많이 쓰는 거 같아도 뭐 돈도 많이 아끼네 네 응 네 돈도 많이 아끼고 네 맞아요 돈도 많이 아끼고 나이 스물세살 치고는 야 주문에 돈 들어가면 뭐 생각해가 돈 써나 네 맞아요 응 맞나 네 니 돈 들어가면 돈 생각해가 써네 귀떡이 안 쓰고 그리고 생각도 다 해가면서 쓰고 네 응 근데 니는 담배 피지 마란다이 네 안 피 담배 피지 마란다 니는 사실 담배가 없다 응 담배가 없다이 네 술도 없고 네 니는 술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몸 쪽에서 받지도 안 하고 네 응 좀 자상한 편도 있다 자상한 편도 있는데 네 니는 돈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잃었나 네 맞아요 응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 돈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네 네 그죠 네 응 그리고 친구들도 골라서 사귀는가봐 네 맞아요 친구들도 막 저떡 사귀는게 아니고 네 행산머리가 잘못되면 안 만나네 네 똑바로 가난화는 해주고 네 그리고 돈에 니는 돈은 있겠다 니가 막 열심히 하며 네 네 그 대신에 끈기 인내를 조금 뭐라 한다 해서 왜 박씨들은 단순하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박씨 성을 가진 분들은 꼼꼼한 것도 있던 반면에 네 남자들은 단순무식하다 네 단순무식이 뭔지 알지 네 단순무식하다 네 그래서 이 끈기가 가다가 자기 꼬리에 자기가 자빠진다 무슨 말이고 이해가 되나 네 그러면 니는 수업을 지금부터 만약에 니가 지금 하는 일에 첫째 이후로는 니는 돈의 포부가 좋고 네 또 돈의 개념을 알아 네 악기 써야되고 또 어쩌면 뭐 입맛도 내가 볼 때 목 심은 거 있다 해도 입맛도 별로 많이 없구만 네 맞아요 입도 내가 씹네 네 그러니 피로가 많이 느끼네 네 네 네 니가 이러다가 얼마나 가겠노 네 물을 좀 많이 물어 네 네 물 많이 안 먹자 네 물 많이 물어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있지 좀 많이 먹고 네 니는 수분이 좀 많이 작다 네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밥 먹고 나면 마른 건 잘 얹히고 조화가 잘 안 된다 얹힌다는 거는 뭐냐면 급하게 먹어서 얹혀 네 너는 천천히 먹어야 돼 음식을 네 맞지? 근데 급하게 먹으면 얹히는 거라 그리고 엄마 체질도 좀 많이 단계가 있어 예민한 거 좀 예민하거든 고기는 수록하게 안 보여 이렇게 돈에 버부지고 내가 어쨌든 버려야 되겠고 내가 옳은 직장을 똑바로 담아서 지금 네가 옳은 직장을 간다는 것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야 네 네 고생 많이 해야 돼 네 그래야 일식집은 말 그대로 지금은 옛날보다는 지금 함부로 갔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식은 살아있다 네 그러면서 한 2년쯤 바짝 벌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내 직업 속하고 가서 또 배워 그 대신에 자격증이 세 개제? 아 이래 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일본식으로 하려면 자격증 세 개 따야 되잖아 네 안 따나? 따야죠 따야 되잖아 네 고기 따는 것도 따야 되고 네 셀치도 따야 되고 네 맞나 아이가? 맞아요 맞잖아 일식은 내가 봤을 때는 또 보고도 따야 되고 이렇더마 네 아냐? 그래 그래 세 개를 따야만 인정을 해 주잖아 네 그러니까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잠도 먼저 하겠다 올해 내년 한 2년까지는 우리 한국고 따고 네 네 특히 세 시도 그렇지만 해 뜨는 것도 도미 뜨는 것도 많이 하잖아 네 특히 일식은 도미로 많이 뜨잖아 네 뜨는 거 하고 그래갖고 하면 2년 동안 우리 한국고 따고 다음부터 일 년만에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또 자격증을 따고 오히려 시시 자격증을 따면 알아주잖아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근데 공부도 해야 되겠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래 열심히 열심히 근데 피로가 많이 와서 첫째는 피로를 많이 안오고 네가 잠을 많이 못 자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네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되도록이면 피로를 조금 운동을 조금 하고 아침에 물을 조금 한 그릇 찬물 말고 약간 미지근한 따신 물을 네 몸이 열이 많다 해도 좀 찬기가 좀 있거든 아이가? 네 냉기가 좀 많이 돌지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좀 먹으면 속도 좋아지고 네 마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노는 날이 되면 산을 좀 타든지 네가 운동을 조금 해라구 네 그러면 돈은 있다 사주야 네 돈 있다 지금은 조금 고생하고 네 돈 있다 아잉 그 대신에 장가는 늦게 조금 늦게 가라 우리나라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일본식 같아 네 잘하면 일본여자 같아 네 고래가 장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괜찮아요 그치? 그래 지금 고생하고 원망 내가 커가 올 때 원망 분노 이거를 본인이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본인이 조절을 못하면 본인은 못 느끼지만 욱 욱 하는 거는 나의 어릴 때 살아온 그게 몸에 어찌보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돼 네 그 분노 조절을 잘하면 본인은 성공한다 그 대신에 바짝 고생해라 네 한 7년만 고생해라 바짝 내는 모르겠다 28 30 딱 그래 보면 본인만 진짜 하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할 기다 네 본인은 분노 내가 볼 때는 서비스업이 잘 맞아 네 갈등 많이 했구만 잘했구만 갈등 많이 했네 맞아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처음에는 집에 가서 지도 모르게 울고 한 소리하면 울고 철없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그래 지금 일하는 데도 많이 봐주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증 떨려고 노력을 해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기증 신세야 네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 일식집을 하려면 아마 자기증이 3개가 돼야 될 거다 네 일본 것도 하고 그걸 하면 괜찮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좋네 같이 그치 네 사장도 좋구만 네 맞아요 사장이 좋다 네 사장이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데는 도와주겠네 네 괜찮다 운인 가게는 아니잖아 네 어쨌든 열심히 해봐 봐 괜찮다 네 지금부터는 운세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딱 7년 운세 들어왔다 네 알았지 올해부터 올해 가을부터 6월달이 넘어가면 좀 좋아지니라 네 그리고 사람 많이 믿지 말고 귀 좀 닫고 네 응 귀 좀 닫고 하면 돈은 벌겠네 30살 넘어가면 돈 들어오겠다 응 조금 잘 살겠네 노력하고 네 열심히 끈기 인내만 있으면 된다 본인아 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한 번씩 손발이 시리네 응? 손발이 왜 시려 한 번씩 모린아 네 손발이 한 번씩 시리다 그래서 피로가 많이 온다 그리고 발바닥에 피로가 많이 온다 지금 본인은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 네 항상 따시게 아침에 좁다고 찬물 먹지 말고 이 지근한 물을 돌먹고 가위를 이렇게 조금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잖아 네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헤렉션을 돌리라고 네 본인은 내가 볼 때 가위를 잘 안 먹나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가위 먹어라 네 본인은 그래야 이게 돌아진단다 정신도 맑고 안그러면 오렌지 주스 사다가 네 해먹어라 요렇게 먹고 나면 혈액이 팔리면 머리도 맑아진다네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집에는 초상도 없고 괜찮다 응 초상 없다 네 응 그리고 차 조심하고 네 사고나 하나 있다 차상 응 조금 조심해라 네 특히 네 생일달에 있대 네 뭐 물어볼 마라 그러면 오랫동안 해가지고 나중에 제 가게를 차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그게 서른달이다 서른달 그렇지 근데 지금은 네 본인이 서른살이 되면 내가 또 새로운 눈세가 들어오거든 아 근데 지금부터는 서른아내까지는 내가 열심히 배워야 돼 네 눈살면 좋거든 눈살면 좋은데 어찌보면 부지런한 것 같고 어찌보면 게으르단 말이다 그자 네 이게 하나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가면은 이게 되는데 본인은 가다가 포기가 한 번씩 한단 말이야 네 포기가 뭔지 알지 네 그러면은 조금 누가 뭐라 한다든지 내가 힘이 든다든지 육신이 좀 내가 육신이 좀 딸린다든지 이러면 뭐가 되겠어? 포기다 그래 그 포기만 없으면 내가 갖고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본인은 딱 7년만 고생해라 돈 있다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네 네 너는 포기하면 안 돼 7월생이기 때문에 이 7월생들은 뱀띠잖아 7월생들은 7월생들은 포기가 많거든 그러고 먹을게 많거든 그러고 먹을게 많거든 그 대신에 초장에 고생도 해야 돼 초장 고생도 해야 되고 본인 건강도 사실은 치료생들은 건강도 크게 좋지는 않아 알았지 네 그 왜 먹는건 잊고 하지만 이 치료생들은 보통 보면 열기에는 약하거든 그래서 건강도 약하다 그래서 술 담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네 그리고 입이 씹다 입이 씹은 거는 집안에 초장이 뭐 약을 많이 먹었다든지 약을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든지 자살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입이 씹어 약을 많이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든지 아파서 그런 분이 초장이 계시다 보면 입이 씹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7년을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굴곡이 있더라도 잘 넘어가봐 네 너는 30살 넘으면 돈이 있어 걱정 크게 안해도 돼 딱 지금이 문제야 지금이 문제 알지 딱 7년만 문제다 거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하고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한문 공부도 좀 많이 해라 네 한문 공부 많이 해야 된다니 네 많이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네 시험이 떨어진다 네 맞잖아 맞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 손은 열이 없어야 돼 네 항상 얼음으로 이렇게 담가 놓고 하자면 손발은 찹다 손발은 냉기가 한 번씩 돌면서 네가 화가 나면 열이 올라와 네 살라고 하면 내 죽어서 하고 그 고비를 잘 넘어가 네 잘 넘으면 너는 돈이 있어 네 직원 고생은 차수도 안 돼있다 네 네 돈이 있어 기술은 네가 직업은 잘 택했네 서비스업으로 안 그러면 네가 정비업으로 가야 되거든 아 차원치는 정비있지 네 그걸로 가야 돼 네 근데 지금은 네가 서비스업으로 갔으니 잘 간 거야 네 괜찮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 딱 끊고 귓 탁 닦고 앞만 보고 네 돈을 퍼부짓잖아 네 네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그래 돈 돈 돈 돈 하면서 뭐 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봐 괜찮다 잘 택했네 직업은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